세상의 모든 devastating 마리아와 친구들 그러면 바로 대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시죠?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카카오 프렌즈 만들기 대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과연 어떤 제품일지 여러분들도 쉽게 구할수 있는 제품 poder 보시죠? pass 라따라따라 저보 만들기 오 3,900원 4,900원 3,900원짜리인데 여기 되게 많은게 들어있다고 득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회할거에요 마리아와 미니 팀 자 보여줄까요? 잘 네 됐고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대회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interpre 까 방 invincible 엄청 많이 열기로 라이언 만들기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이지 만들기 설명서 라이언 만들기 패슨스타 라이언 만들기 패슨스타 무지 만들기 제이크 만들기 침대도 있고요 먼저 선택을 해서 여기서 여기에 제일 잘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콜라보가 중요합니다 둘이 조합이 어떤게 가장 잘 어울리는지 오 힙합 힙합 스타일 그 다음 라이언카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시다 아주 정성스럽게 잘라줘야 돼요 어떤 모양이 될지 진짜 궁금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뜯어주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뜯었습니까?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번호들이 있어요 이 번호들을 그냥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번호대로 여기 1번 1번은 1번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오 예아 오케이 이렇게 딱 뒤를 딱 붙을 수 있으면 머리가 돼요 오 머리가 그렇게 되네요 제이지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됐다 이렇게 여기 보면 몸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얼굴을 꼽으면 되는 것 같아요 오 라이언 라이언 예아 깨끗해져요 여러분 잘 붙였어요 예아 기분좋아요 꽂아보요 바로 오오 딱 뒤로 가네요 오오 이제 자동차가 어떻게 될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했죠? 오 신사적인 오 신사적인 라이언이 점점 만성되고 있어 오 잘생겼죠 알루야 라이언 너무 귀여워요 라이언 좋아하고 있어요 오 자동차 자 됐습니다 문자 떼고 있어요 이렇게 붙이면 어 뭐야 붙이는거에요? 네 무슨거 아니 그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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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이면 되는거에요 오오 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 하나씩 꽂아주세요 팔을 뛰는게 고난이 되네요 오오 파리야님 팔 너무 귀여운거 아닙니까 오 됐습니다 팔 너무 귀여운거 오오 자 무지에 팔이 붙었습니다 귀엽죠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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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현icate 무지는 어깨 건데 멋있어 specific 이거 꽂아주면 되요 네 오오 그리고 밖에도 거의 다 됐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오오 오, 밖에 붙었습니다 우와 오오 살짝 스쿠터 같은 느낌 그러네요 차가 아니고 오 원래 원래 이거 아닌가요 봐봐요 아 너무 예쁜데 아 근데 자동차가 제일 힘들었더라구요 이게 다른거는 괜찮은데 자동차가 정말 퀄리티가 높습니다 아 퀄리티가 높습니다 자동차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강조하시는거죠 시간 오래 걸렸다는걸 강조점이죠 살짝 진짜 이렇게 씁니다 오 이렇게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제이지 좀 놀줄 아는 제이지입니다 힙합 저희가 만든겁니다 어떤게 더 괜찮은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이거 대포까지 열심히 했어요 와 너무 이쁘죠 라이언 먼저 소개해주시죠 라이언 일단은 여기 이 토끼인형 토끼인형이 이렇게 있구요 아주 깔끔하게 여기가 또 비행기까지 꽂아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미잘팀과 로또팀 누가 더 괜찮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멋지게 있나요? 멋지게 없어요 막춤추기 오케이 다음 영상인데 막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어필 마지막 한 번씩 할까요? 여러분 힙합을 알고싶다면 저희를 찍어주세요 네 컨셉이죠 컨셉 롬 더 게비 예쁘고 멋있게 만들어봤습니다 저희 많이 뽑아주세요 귀하고 많이 봐주세요 아 애교로 가겠다는거죠? 애교로 가겠다는거죠? 자기가 지었네요 녹아버렸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대회가 끝났습니다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안녕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wh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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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o